한 이쯤인가? 미러가? 맞았을려나? 형님! 뭐죠? 와 이거 방패 내렸다간 끝나는겁니다 리전 더 보이지 않나요? 보일때가 있고 안보일때가 있어요 어 뭐야 어떻게 있었는데요? 리전? 마..마이스로 어휴 저거 진짜 큰일나봐 아 이렇게 하는거에요 미러 인사이드 햄새 울란다 안맞고요 아 저거 야 빨리 빨리 죽여야지 저거 얘들아 아 이거 빨리 내가 너무 빨리 죽었다 너희들 너무 빨리 죽었다 이거 위험하다 아 내가 어그를 끌어줬어야되는데 우리팀 볼줄알고 좀 무리했는데 저거를 아..안 좋은데 잠시 쟤네 뭐야 딱 미라 죽자마자 야 달려 아니 한 사이트를 이렇게 네 명이 다 같이 보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안 돼 일로와 하하 래플링 하면서 안 주워지나? 하아 짜증나네 하아 오오오 진압 하아 아 와 오 heck 플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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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Dest로 읍 으.. 플랜 플랜 어! meands 크あ 크아 으아흑 아흑 흐허이허이허이 아아ㅏㅇ이C 하아ㅏㅏㅇ 이제야 임몸님 천억 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 비켜라 에쉬야 아 비켜라 예고야 하아 진짜 아잇 내가 죽일 수 있었잖아 예고야 야아 타이밍 무섭 나오는 타이밍 무섭 kh Anchor 정리 ft 혹시 아sil 아하IL 내가 쟤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내가 예거 아니었으면 제대로 죽일 수 있었다고 아 진짜 아아아아아아 예거아아아아아 내가 내가 예거를 뚫고 쌌어야 돼 예거를 뚫고 쌌어야 돼 하아아아 이거 마니스터를 잘하면 이긴다 트랩있으니까 트랩있으니까 개겨 할만해 할만해 손감 맞으면 게임 끝이다 게임 끝났다 끝났다 아깝다 진짜 아하 야 실버 3은 너무한거 아니냐고 어? 아 진짜 드럽게 하네 게임 진짜 아하 아하 짜증나 아하 오늘도 재밌게 방송 마무리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일님 반세 하일 하일광일 하일광일 아하 감사합니다 아하 나 저거 봤어 폭성 탈출에서 원숭이들이 총 들고 저러는거 봤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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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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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진짜 개짜증나네 벌써 들어왔어? 개짜증나네 진짜 기간 대단지 비트럭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핳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흐흑 히 비바나 흐흫으흐흫 니가해 히바나 그러면 에엏 아 이 키친 리에 포즈도 안하는 놈이 나보고 히바나 버그도 많이 나요 오류도 많이 나고 웅컴으로 하는게 편해요 섀도우플레이로 하시면 편합니다 쟤,쟤 뭐하니? 쟤 괴물인줄 알았네 어 무서워 쟤 뭐야 쟤 뭐야 아 나 리인인줄 알았네 아 나 리인인줄 알았네 미친냐 미친냐 아 나 150발 총이네 150발 총이네 올라와서 죽여야지 비켜! 오우씨 위험해 이 새끼야 가만히 가만히 아하하하하하 아 내꺼야 이 새끼야 고 neck 흐 아하하하 이게 들어왔다 저거 뭐야 헤프하의 쒸꽁 하하핰 말씀이 좀 심하시네 말넘심 말넘심 가지마 치키치카 초 222 가지마 아 아 어휴 왜 왜 왜 왜 왜 이건 이겼다 글래시힐 넌 못죽여 푸스윙 포워드 푸스윙 포워드 소리가? 소리가 여긴데 아냐 저기 수족관쪽이야 수족관쪽 소리가 어? 아닌가? 저긴가? 왜왜왜 여기네 소리가 참 이상하긴 하네 뭐 어디가? 마지막을 없애 헤이! 뭨? 뭨 하.. 뭨? 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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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뭨 다 해? 2를. 2를. 4를. 2를. 글라즈 이네 노마드 컷 여기 뚫어놓고 이제 글라즈가 왼쪽 오른쪽 봐야 되잖아요 그죠? 개이득이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만 보면 애가 여기만 보할 수 있는데 여기 뚫어놓으면 양각이 되는 거예요 양각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굉장히 짜증나죠? 출발 섭 출발 출발 자 충ARY 반대 어 지금 이렇게 튀긴거 봤어? 이건 뭐야? 무슨 개판이야 이거 쟤네 저기 다 저기있어 다 저기있어 다시 Ciao 타 저기있어 타 저기있다요 타 저기있다요 타 저기있어요 엉덩이 마신다 봐라 이이업 끌어장 뮤튜 안 먹고 뭐하니 안 맞고 뭐하니 아 그렇게 화났어요 슬리치님 아 내가 티백이 산게 그렇게 화났어 미안해 사과할게요 티백이 해서 미안해 꼭 마지막에 뒤지는게 산준의 돌이다 마지막 다 죽고 여러분들 그 타짜 보셨어요 타짜 야 나는 내가 딴거 밥만 가져가 이런 느낌 어 내가 이겼지만 패즈한테 야 너 고생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난 딴거의 반만 가져사 알았어요 크으으으õ멌 머쉼다 너무 멋있다 내가 생각해서 Yo 용형 く 디퓨저 드랍 아주 잘했다 이 씨끼야 왜 안 Caille il 인사일 인사일... 어 뭐야 후후후후허 흐흐흐흐흐흐ό흐척 허호허허헿허허 same 하 ЗТА립해 하 세상 행복해 버리네 3, 2, 2, 3 진짜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치즈아니도 이렇게 치면 되나?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저것만 해요 솔, 솔렉만 해 아 진짜 확 그냥 진짜 이거 너무 아 으아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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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장난췌 야! 우와 내가 우리가 get 야재미없어 재미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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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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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진짜.. 쏴죽입니다 진짜 쏴죽여 아악! 야 이건 아니잖아 진짜 빨리 올려줘요 빨리 올려줘 이건 아니야 빠야지 짠 어 올라가는데 아 좀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간다고 좋아하면 누르나봐 어 이 자식 올라간다고 좋아하네 어 결심하네? 꺼 꺼 꺼 안되겠어 이건 좀 너무했어 아 이건 이건 아니야 이거 사람 가지고 가지고 노는거야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인생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놀아요 지금 저를 가지고 아 궁금하네 근데 아하 젠장 랭크 돌리다가 돌리면서 보고 있을게요 돌리면서 돌리면서 봐도 되잖아 그죠? 아악! 그렇죠 에이 헤헤헤헤헤 그렇죠 아유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근데 그 숫자네 아까 아까 그 숫자 74에서 또 아악! 아악! 어어? 그렇지 올려놔 올려놔 어어? 야 야 분위기 파악 잘하세요 알았어요? 아니야 아까 74였는데 또 74 이게 정확하게 그럼 여기 보는 애들이 그냥 장난친다는거 아니야 이씨 안봐 게임 게임 아 진짜 짜증나게 아 안 바이시 주소 주소하고